너무 어려워요? 마지막으로 더? 네 지금 약간 화려해요 고소하고 구독! 좋아요! 눌러주세요! 너무 어려워요? 마지막으로 더? 네 하하 어쩜 속af목이? 끝 해고는 끝 끝 하이브릿 한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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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해야 되세요 when he jogo, 조심하시래요 너무 어려워요 더 engineering과의 경험을 볼 필요 없을래요 오우! 지금 약간 부끄러워요 아, 네. 무서워요 베이벤 파이팅! 베이벤 파이팅! 파이팅! 네, 이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베이벤 파이팅! 베이벤 파이팅! 오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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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ravo! adamsın! 고마워요 고마워요 파이팅! 퀸 파이팅! 조금 잉글리시 조금 잉글리시 not too hard and good technique good technique more ball good free game point 내 Introduction 아, 끓아 받았다 유ím 오우 ro, 오우 와우 와우 아, 너무 높은 고향으로 Bravo! 정말 감사합니다! 브라이팅! 뭐? 왜 그러게? explain해 아, 그럼 제가 профессoric 예스! 아... 두드뎍게? 와우 2팁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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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생각해보니까 더 볼, 근데 너의 스트로크가 아주 좋아요 빰! 예스 90%? 90%? 오! 아 너무 아깝다! 오케이! 오케이! 와 진짜 맞을 뻔했는데 조금 더 볼 조금 더 볼까? 좀 더 볼까? 더 볼까? 더 볼까? 오! 너무 부드럽지 않지? 오케이, 더 볼까? 더 볼까? 더 볼까? 더 볼까? 더 볼까? 와우 브라보! 브라보! 더 볼까? 네! 4교시 수업이 끝났는데요 이번 4교시에는 비델 교수님이 알려주신 신기한 트릭샷으로 많이 재밌었던 것 같아요 항상 기본 배치만 치다가 좀 색다른 길들로 쳐보니까 제 또 다른 재미를 느낀 것 같아서 오늘 좀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웰뱅 팀매이 좋은 작업 모든 트릭샷은 완벽하게 만들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웰뱅 파이팅! 파이팅! 스테이 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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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특별한 전학생을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녀 당구캐스터 MBC 스포츠 플러스 아나운서 김선신입니다 왜 안 웃으시죠? 웃었나요? 어느 정도나 치시는지 저 한 20에서 30 정도 하rey carrying 제품이에요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영상은 보자